손해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다. 안목이 일천한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가장 치열하게 삶하며 살아간다. 이들의 행동준칙은 단 하나. 뻔히 보이는 손해를 나만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손해를 보는 것이 과연 복이 될 수는 있는가? 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초연한 도량이자 넓은 시야이며 삶에 대한 달관의 표현이기도 하다. 작은 이익을 꼼꼼히 챙기는데 매달리는 사람일수록 어처구니없이 발생한 다른 일로 인해 그동안의 이익을 상쇄하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성실한 사람들의 호의를 갈취하여 자신의 이속을 채우고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행위로 인해 다른 무엇보다도 큰 자산인 자기 자신에 대한 신의와 존엄을 잃고 만다.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과 진지하게 교류하려 들지 않게 된다. 당장의 사소한 이익과 신의, 존엄 같은 장기적 이익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는 쪽이 더 큰 손해일까? 당장 눈앞의 일만 보면 무언가를 명백히 잃은 쪽은 당연히 전자다. 그러나 이들이 잃은 것은 아주 작은, 일시적인, 물질적인 이익일 뿐이다. 대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심은 바로 그 전자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인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처럼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지금처럼 사람 사이의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운 사회일수록 신의와 성실을 자산으로 가진 사람은 어딜 가나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 환영받는다. 지금이야 옛날처럼 인심을 얻었다고 곧바로 천하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와 성실이라는 자질이 그 사람에게 무한에 가까운 이익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잃고 사람들의 존중과 좋은 평판을 비롯한 장기적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실한 사람들이 물질적 손해를 잃는 대신 얻어가는 진짜 이익이다. 상관없이 물질적 손해를 잃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들이 물질적 손해를 잃는 것이다.